저는 가장 높은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는 300% 성장 예상을 하고 있어요 워낙 양극재 업체들한테 가려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직도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주가에는 지금 프리미엄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여겨보는 업종 세 가지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또 종목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약간 이걸 포함해서 대신 다른 것도 괜찮고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다섯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2차전지 4대 천하 LG화학, 에코프로비엄, LNF, 포스코케미칼은 당분간 계속 굳건한 4대 천하자를 유지할 것 같고요 5등 업체 중에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조정 나오면 굉장히 진입하기 좋을 것 같은 게 유일하게 코스모 신소재가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다 지금 아마 주력은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인데 SK온이 지금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안에 아마 왜냐하면 SK온이나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도 당연히 양극재 업체 다각할수록 원자재 관련된 구입처를 다각할수록 아마 통제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엄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코케미카로 지금 40조 수주가 나온 것 같고 그런데 40조 수주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장기 공급 계약 10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 맺는 거는 그래서 양극재 업체는 5등 업체 코스모 신소재에도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가장 높은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는 나노 신소재예요 나노 신소재요 나노 신소재가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 이익 모두 추정치긴 한데 80% 정도 성장 나옵니다 매년 80% 정도 연평균으로 3년을 다 해서 80% 성장한 게 아니라 평균은 제가 80% 지금 나온 거로 평균 2025년치까지 추정치 나온 게 있거든요 거의 300% 성장한다는 얘기죠 300% 성장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상대적으로 너무 좀 덜 워낙 양극재 업체들한테 가려져 있다 보니까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직도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나노 신소재가 가려면 실리콜 음극재가 가야 되는데 실리콜 음극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양산하는 데가 대주전자재로밖에 없거든요 양산까지 하는 데는 한솔케미카 이제 아마 한솔케미카 그래서 이따 화학주 말씀드릴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산하는데 대주전자재로 하고 올해까지 포함하면 한솔케미칼 정도고 그래서 결국은 실리콜 음극재가 많이 쓰여야지 실리콜 음극재 자체를 첨가 비중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3% 정도인데 올해 5%까지 늘리고 내년에 8% 2025년에 15%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3%, 5%, 8%, 15% 비중만 늘려도 나노 신소재가 이 실리콜 음극재 충방전할 때 부피 팽창함을 막아주는 도전제 잖아요 그 도전제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제도 그럼 도전제 수요 폭증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캐파 증설이거든요 계속 캐파가 늘어나요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15,000톤이니까 3배 증가하고요 2024년에 25,000톤 80% 정도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2025년에 한 4만 톤까지 그러니까 5,000톤에서 4만 톤 보면 8배 성당하는 거죠 8배네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럼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재나 배터리 장비 업체는 최소한 1년에서 3년 바인딩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노 신소재도 LG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높지만 실리콘 응급제가 지금 삼성 SDI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SK온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LG에너지 솔루션에 편중돼 있다면 삼성 SDI는 SK온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주력 차종이 지금 이 나노 신소재가 납품했던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럭셔리 전기차 있잖아요 포르셔 타이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진짜 디자인 끝장나네요 아 끝장나더라고요 그런 차 저희도 좀 몰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 싶습니다 포르셔 타이칸만 실제 납품했는데 포르셔 이제 마칸이라는 차에 또 들어갔고요 아 마칸 SUV SUV 마칸에 들어갔고요 그럼 마칸은 SUV잖아요 그럼 일단 비중 자체가 세단보다 SUV가 70%가 더 들어가요 왜냐면 배터리 용량도 1.7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만큼 도전제도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Q에 엄청난 증가가가 나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칸 외에 마칸이랑 타이칸 외에 삼성 SDI에서 납품하는 BMW 신규 차종에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된 확률이 매우 높다 실리콘 음극재를 삼성 SDI가 젠5 공장에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SK-1 같은 경우는 포드의 F-150 이게 베스트 차종이거든요 픽업트럭 픽업트럭도 두 배가 더 들어갑니다 배터리 용량도 두 배 이상 더 커져야 되고요 그럼 음극재 도전재 다 두 배 이상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캐파 자체가 본격적으로 증설된 게 실적이 올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80%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비중 자체가 C&T 도전재가 지금 530억 정도 매출 예상하는데 1200억 정도니까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C&T 도전재가 풀캐파로 다 돌아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올해 기준으로 15,000톤이 돌아간다 치면 540억에서 못해도 1000억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C&T 도전재에서만 그리고 두 번째는 C&T 도전재 캐파 증설 외에도 소위 말하는 도전재가 양극재에도 쓰이고 음극재에도 쓰이는데 음극재 쪽 도전재 양극재 쪽 도전재는 LG화학도 해요 그런데 음극재 쪽 도전재를 양산하는 데는 나노 신소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극재 도전재로 들어가려면 도전재를 단일벽, 이중벽, 다중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단일벽이 제일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단일벽으로 하려면 얇고 길게 분산해야 되는데 이 C&T 도전재 파우더를 분산하는 게 나름 기술 진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데도 양산을 못 하니까 지금 이 단일벽 도전재를 나노 신소재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노 신소재에 이 C&T 파우더의 분산 기술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주가에는 지금 프리미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T 도전재 관련돼서는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결국은 실리콘 음극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대주전자재료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져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가익이 40% 정도 성장이 나오고 대주전자재료는 내년에 특히 매출가익이 100% 성장이 나와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이 한 세트로 같이 어떻게 보면 양극재 업체에 가려졌는데 드디어 이게 올해 좀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양극재의 하이니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95에서 거의 97까지 한계치에 도달하면 이 음극재 단에 충방전할 때 수명 연장하는 부분 음극재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부분 관련돼서는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를 섞으면 에너지 밀도가 기존의 흑연보다 10배 이상 좋아지거든요 충방전할 때 팽창의 문제는 있지만 배터리 셀 업체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에너지 밀도인데 에너지 밀도를 음극재 쪽에서 키우려면 실리콘 음극재를 구조적으로 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전자가 당연히 충방전 방지하기 위해서 쓰여야 되고 그래서 나노 신소재의 성장은 너무 명확하다 그게 숫자가 찍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전업투자 하시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조사도 많이 하시고 일반적인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잘 또 들으신 다음에 투자 의사 결정하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하이브는 좀 작게 말씀드려 가지고 전혀 지금 보지 않는 섹터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 있어요 너무 의외죠 삼성 엔지니어링 너무 의외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크게 일단 첫 번째 순수 EPC 회사입니다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엔지니어링 업계에 있었잖아요 진짜 삼성 엔지니어링 까다롭고 마진을 많이 남겨보고요 밑에 소위 말하면 하청이 약간 죽어나가 죽어나가는 정답입니다 하청은 죽어나가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익률은 영원하다 순수 EPC 회사인데 건설주랑 같이 도매급으로 엮였어요 국내 건설 포지션 비중이 아예 빵입니다 국내 주택 경기랑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런데 주택 경기에 침체 나오니까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해외 수주가 중동의 오일 머니가 엄청나게 지금 2년 동안 유가가 크게 안 빠지면 지금 70불 중후반인데 저는 유가도 어떤 구조적인 이유 유가의 구조적인 이유라고 하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오펙이 가장 핵심을 지고 있는 오펙 산유국이 공급을 그렇게 엄청나게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기네들이 해계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노화된 정류설비를 엄청나게 폐쇄하고 있어요 공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안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류회사들이 2년 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지금 정류화 플랜트가 호황입니다 다시 호황이 돌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철저한 사이클 산업인데 작년까지 진짜 안 좋았거든요 3년 동안 제가 업계 친구들 물어봐도 수주가 없어요 지금 올해부터 수주가 폭증합니다 구체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한 전체 해외 수주 중동 발주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물산하고 1등 2등을 다투고 있어요 해외 수주 중에서 근데 또 재미난 거 삼성 엔지니어링은 뒷배경이 있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epc 회사들 미국의 테크닉이랑 엄청난 회사가 있고 일본에 jgc가 있고 영국의 서브 c가 있고 미국의 플로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뒷배경이 없어서 좀 힘들었어요 지금 아마 테크닉하고 jgc는 아마 화공 플랜트 수주로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이 쪼개져 갈 겁니다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신공장 있잖아요 미국의 테일러 공장도 있고 평택에 있고 그 물량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형님이 있으니까 기본 수주가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공 쪽에 수주가 안 나와도 들 힘들었어요 그리고 삼성 반도체 관련된 수주가 올해도 굳건해요 매출의 30% 안쪽을 밑바탕을 깔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너무 해외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조짐이 보이는 게 일단 정부에서 미뤄져요 올해 해외 건설 수주에서 500달러 정부에서 2027년까지 달성해라 목표를 세웠고 아낌없이 지원을 자금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350억 달러 이상의 수주 목표로 정부가 금융투자 외교에서 집중 지원해주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수주 관련돼서도 이미 전년 대비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15% 이상 성장하는 350억 불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1등, 2등이 삼성 물산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을 수밖에 없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과거에 좀 힘들었던 거는 이 EPC 설계할 때 정유업체가 주면 일방적으로 그걸 구매, 설계, 시공까지 다 통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 피드 설계라고 하거든요 기초 설계에요 그러니까 구매, 시공까지 넘어가기 전에 일단 기초 설계만 먼저 받아요 그래서 그게 수익성이 되는지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따져봐요 그래서 피드 설계 단계를 하고 피드 설계에서 영업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구매, 설계, 시공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설계를 삼성 엔지니어링이 먼저 프로젝트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설계를 하면 할수록 수익성은 덜게 먹는 거예요 수주 자체 규모, 캐파는 작지만 수주를 덜게 먹으니까 이 규모 자체,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럼 중동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냐 카타르의 라스라판이 50억불 수주 규모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의 아미랄이 30억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게 지금 UAE의 아랍에미리트 중독 아랍에미리트의 헤이렌 가사가 60억불이에요 이게 다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된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 금액만 합쳐도 지금 뭐 약 한 130억불 화공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건설사가 지금 올해 매출과 이익이 주택 경기 분양, 미분양 나고 경기 침체가 우려 그것 때문에 하는데 유일하게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하고 많이 비교를 하신데 현대건설는 안타깝게도 국내 주택 포지션이 25% 정도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화공 플랜트, 완전한 화공 플랜트에 초점이 맞힌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신규 수주가 작년에 8조에서 올해 12조까지 50% 전체 수주 규모도 50% 증가하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무도 지금 관심 안 갔는데 최근에 발빠르게 외국인이 오고 빨간 거 보이시죠 폭풍 숙매 사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지금 미친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PER 지금 아웃백 수준입니다 와 진짜 싸네요 그러니까 건설주의 프리미엄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주 중에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기간에 좀 매수세가 기간 인원들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가지고 기간에 좀 매수세만 붙어준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결국은 이런 중동 오일머니 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수에 분명 받을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완전 고립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전쟁 이슈가 올해는 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봤을 때 이 글로벌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굳건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펀드멘탈은 견고한데 건설 쪽에 엮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데 도매급으로 매도당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한번 또 붐을 일으키면 모멘텀이 붙으면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붐도 있고 중동 오일머니 이슈도 아랍에미리트 가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 MOU 체결했잖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구체화돼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또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주목할 만한 정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또 어떻게 운영하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손절, 물타기 불타기, 자산배분, 목표 수익률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손절은 진짜 목숨처럼 지키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절은 일단은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제가 전업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저만 해도 작년에 엄청나게 손절을 쳤는데 그 이유는 그 손절친 걸 아까워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새로운 기회에서 그 수익을 벌컵하는 게 훨씬 더 제가 확률적으로 다 그걸 따져봤는데 그게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개인마다 기준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짧게 뭐 일주일 미만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5%가 넘어가면 이제 추세가 깨졌다고 보고 기계적으로 손절하고요 그 외에 저도 1년 이상 장기로 가정하는 종목 역시도 만약에 23% 이상이 빠지면 상한가가 돼도 회복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1년 이상 장기로 가정하는 종목도 약 25% 정도가 빠지면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고 있어서 1년 이상 가정하는 종목도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25% 이상을 좀 손절선으로 보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 분들도 손절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빨리 정리해서 다시 사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게 훨씬 투자 확률 측면에서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물타기와 불타기 둘 다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굳이 둘 중에 고르자면 물타기는 진짜 안 좋은 거 같아요 이미 추세가 깨진 종목을 사람들이 보통 수익 난 거를 팔고 손실 난 거를 수익 난 거를 팔고 오히려 손실 난 거를 더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고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게 수익 난 거에 더 불타기를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저는 오히려 굳이 둘 중에 고르자면 물타기보다는 불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추천해줄 만한 공부 방법 모두 루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니까 가장 첫 번째로 그날 거래대금 그만큼 거래대금이 많다는 건 사람들의 관심이 지목된다는 거니까 하루가 힘드시다면 일주일 동안 가장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만 HTS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거래대금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종목을 체크하고 그 거래대금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식은 손품을 엄청나게 파셔야 된다 손품이 진짜 중요하다 손품에 수익률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따져보시고 두 번째는 외국인 기관이 일주일 동안 산 종목 그거 체크를 해보시고 세 번째 하시는 거는 매매를 하시면 매매일치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가격에서 왜 팔았는지 이 가격에서는 왜 샀는지 그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시나 모멘텀이나 재료잖아요 네이버에 증권란 들어가셔서 실시간 속보 중에 산업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면 전자신문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렇죠? EBN이라고 그런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증권사에서 레포트 중에 50페이지 이상 되는 거 산업 레포트가 있거든요 환경 컨센서스 가면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산업 초기 리포트 그걸 보시거나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산업 관련된 기사를 계속 손품을 팔아서 계속 검색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레포트 중에 산업 레포트 기사 중에 산업 관련된 기사 그거는 매일매일 챙겨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래대금 상위 종목 외국인 기관 수급 상위 종목은 매일매일 체크하자 그래서 시장 돌아가는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투자 관련된 유튜브 중에 이런 업황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수급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최근에 달란트에서도 국민연금이 사는 종목 이런 거 굉장히 힘들고 손품 팔아야 되는 거군요 이걸 달란트 채널에서 그냥 공짜로 보여줍니다 저는 달란트 투자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직원 아닙니다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수급을 파악하는 거 시장에 돌아가는 모멘텀이나 재료를 파악하는 두 개는 반드시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일지 쓰자 매매일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대표님과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거 같고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특히나 전업투자 관점에서 뭘 보고 있는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있는지 어디 가서 뭐 듣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또 유튜브 채널 네, 훈훈한주씨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꼭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투자 아이디어와 접목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계속해서 받아보시면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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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